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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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계기는 저는 원래 차량 정비사였어요. 제가 만져주는 것마다 드라이버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타볼게요. 그래서 서킷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드라이버로 2초가 빨랐어요. 단 3렘 만에 2초가 빨라갖고 그걸 보던 팀 감독이 너 내가 좋은 걸 지원해줄 테니까 레이스 한번 해볼 생각 없냐. 레이싱이 그냥 좋아서만 그게 아니고 열정이 없으면 도전도 없어요. 마음속에는 항상 열정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내게 뜨거워요. 내게 뜨거워요. 저한테 레이싱을 하면서 에너지가 뭐라고 물어보았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사랑하는 노래예요. 내게 뜨거워요. 내게 뜨거워워요. 내게 뜨거워요. 내게 뜨거워요. 내게 뜨거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